그래서 이미 노화가 진행이 된 경우 그분들도 지금부터 관리하면 더 나아지는 걸까요 너무 당연하다고 저는 항상 강조를 하는 건데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이때까지 자외선 차단제도 안 발라서 피부가 다 망가졌어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나빠질 일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여기서 멈추게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큰 치료예요.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자외선 차단제는 정말 생활화를 딱 하고 세안은 기본이죠 세안도 깨끗하게 하면 우리가 기미, 주근깨 그리고 자외선에 의한 광, 노화도 많이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